지금부터는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. 앞으로 생활 쓰레기를 묻을 수도 태울 수도 없게 될지 모릅니다.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었던 인천 매립지가 곧 가득 찹니다.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요. 1년 동안 인천에 쌓이는 쓰레기가 290만 톤 정도인데 인천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. 쓰레기를 태울 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. 소각장을 새로 짓는 문제로 갈등이 일고 있는 서울 상암동 소각장에서는 태워서는 안 되는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. 자정이 다 된 시각 서울 상암동의 쓰레기 소각장. 생활 쓰레기를 가득 담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. 마포구 주민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이곳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.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가정에서 버려진 종량제 봉투들을 열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플라스틱과 같은 분리수거 용품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적발된 차량은 경고를 받고 반복되면 일정 기간 소각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날 들어온 쓰레기 차량 26대 중 7대가 적발됐고 쓰레기 500톤 중 182톤만 소각됐습니다. 주민들의 감시 활동으로 태울 쓰레기가 줄면서 상암동 소각로 3대 중 2대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고 쓰레기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. 적발돼 소각장 이용이 금지된 쓰레기는 경기도의 민간 매립지나 인천 수도권 매립장으로 향합니다. 서울시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배출되는 플라스틱 등을 속아낸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양의 최대가 18%라는 겁니다. 서울시는 오는 18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. JTBC 신진희입니다. JTBC 신진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